... ... 어? 뭐야? 뭐야, 이게? 타요? 이게 뭐야. 80개의 알코인 중 원하는 만큼 가방에 담아가세요. 80개였다고? 1층까지 있나요? 혹시? 와, 80개인데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? 와, 80개인데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? 아 뭐야 누구야 누가 누가 60개를 가져간 거야 누구야 위에 와 오케이 난 그럼 이거 한 묶음 갖고 갈게 이것도 양심적이다 나는 진짜 이거는 양심적이고 솔직히 이건 진짜 양심적이다 위에도 8층 응 좋았어 시작해볼까 뭐야 야 그 위에서 몇 개를 가져간 거야 에이 너무했다 에이 와 치마 입은 소민이 언니 정말 참 와 진짜 안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너니 아니 치마 입은 장을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너 진짜 8층이었죠 알아요 8층이었죠? 너 왜 9층이 없을 거라 생각해 9층 없죠 언니가 60개죠? 60개? 누가 60개를 갖고 갔더라고 보니까 80개였어? 그 큐카드에 써있잖아요 80개라고 언니 그거 못 봤지 내가 보기에는 지호 언니 그 큐카드들 읽기 전에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아니 이 양반들아 아니 좀 어느 정도 재미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언니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좀 재미있게 해줄 줄 한 20개 정도는 이상은 남겨놔야지 진짜 소민이 원래 치마 입었대잖아 어 그래 어 그래 오늘 엄청 이쁘대 지금 이거? 자기 오늘 엄청 이쁘다 그랬잖아 아까 야 아니야 아니야 너는 오늘 이쁜 짓을 해야 이쁜 거야 소민이 오늘 이쁘대잖아 이것 봐 난 지금 그 꽃을 하면 알코인으로 보여 지금 너가 알코인 훔친 개수 같다 지금 네가 알코인 훔친 개수 같다 날 넣어 날 가지라고 이 가방에 날 넣어 나 이렇게 알코인 훔친 개수 같다 하니